텐션. 그래서 전발제 라인을 약간 앞쪽에 주시고 잡아주고 머리카락 정리하고 텐션에서 기 빼줘야 되거든요. 할 때에 찍찍이 붙일 때 라운드 시계 그러니까 터본 형태 따라서 어떠신 분들은 이렇게 가거든요. 걸려요. 모양 예쁘게. 지금 터본이 2인 1도라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살짝 해서 머리카락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터본하고 머리 만졌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하는 건 뿌리세요. 일단 세계를 꺼내서 뚜껑을 닫고 포인트 메이크를 묻혀주세요. 양이 많으면 좀 짜주시고요. 마네킹이라서 적당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클렌징이에요. 클렌징은 화장을 지우는 거. 1차 클렌징은 지금 제가 포인트 메이크업 아시죠? 눈썹, 아이라인, 마스카라, 아이샤도우, 아이그로우, 눈썹 해 주고 입술까지 지우는 거예요. 눈과 눈썹이 더 피도록 잘게 붙여주시고 살짝 두시고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할 때 잡아서 검지랑 중지 잡아서 검지를 끌어서 여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를 한번 닦아주세요. 닦아서 뒤집어서 사실 면봉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면봉은 없어서 면봉 갖고 하고 들어가는데 그 부분 빼고 마네킹이나 눈썹이 없잖아요. 그죠? 접어서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중지 중심이 돼서 수평되게 해서 엄지로 하다가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잡아서 그대로 빼주세요. 그냥 바로바로 불리는 거나 그렇게 살짝 그런 시간 없고 살짝 두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진하게 하시는 분은 약간 둬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면봉 갖고 할 때 면봉에 액을 좀 많이 붙여서 제거하면 아이라인하고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보통 시험장 가면 바쁘기 때문에 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샵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본인이 보시고 하시면 되고 뭐 시험장에서야 어차피 시간 초과되는 게 그때 빨리 지나가지만 샵에서는 그냥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대로 해주고 깨끗한 중지 끼워서 여기 눈에 있는 근육을 안연근이라고 하는데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눈 밑이 제일 예민하기 때문에 힘 빼시고 살짝 돌려가면서 아이라인 마스카라 있는 쪽으로 닦아주시고요. 눈두덩이 아이샤도우 눈썹 아이브로우 다시 한 번 더 자, 아이라인 마스카라 아이샤도우 아이브로우 눈썹 진하게 할 수 있으면 잘 안 닦일 수 있어요. 그러면 러빙해서 닦아주고 러빙해서 닦아주고 다 한 거는 쓰레기통에 또 남아있으면 또 하셔도 돼요. 꼼꼼하게 다 한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똑같아요. 그대로 가고 들고 자, 용봉 처리해 주시고 아일라인 닦아주시고 자, 그대로 적은 상태에서 그대로 중지 끼우고 자, 알라인 마스카라 아이샤도우 아이브로우 한 번 더 그대로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눈썹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제자리 그대로 자, 닦아주시고 다음 거는 쓰레기통에 자, 입술 살짝 잡아주시고요. 입술 주름 있잖아요. 이거죠? 마찬가지로 검지, 중지 자, 한 번 닦아주고요. 묻어있는 쪽에 중지 끼워서 잡아주세요. 아른 입술 가운데로 위의 입술 가운데로 자, 중간에 동글동글 작게 자, 깨끗한 쪽 뒤집어서 크게 하나 둘 셋 그대로 닦아요. 다한 거 쓰레기통 버리시고 면봉 갖고 한 번 정리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화장솜으로 한 번 닦아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 메이크업이 안 돼 있으니까 실전하시면 많이 묻어날 거예요. 자, 해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손소독 자, 지금 이거 포인트 포인트 맥급 했을까요? 그죠? 얼굴 전체 크렌징 들어가는데 살짝 믹스 해주시고 자, 이마에서부터 찍어주세요. 이마 한 번 그냥 가운데 자, 코 턱 자, 얼굴 자, 목에 한 두 번 대꼴 때 하나, 둘, 셋 자, 남아있는 거는 손에 좀 묻혀주세요. 자, 더 쓰셔야 돼요. 원래 다섯 생각은 내려놓는데 자, 다시 둘씩 쓰시고요. 자, 믹스 자, 매뉴얼 같은 거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다 깨끗하게 클렌징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아래 내려오는 거는 문제없어요. 뭐 밑에 먼저 와도 위에 먼저 상관없는데 자, 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 이제 메이크업이 돼 있잖아요. 그죠? 화장이 지금 안 지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실 때에 깨끗한 쪽 데콜트 먼저 시작합니다. 자, 일단 볶고 동작이에요. 자, 이 믹스 이게 약간 자, 그대로 한 손 자, 그대로 왕복 왕복하는 거는 왕복 두 번씩 다른 동작들은 한 번씩 들어가요. 자, 목 쓸어줄 때는 목이 간격이 새로워져 있기 때문에 한 손하고 한 손 그대로 자, 지금 하는 동작은 도포 동작입니다. 자, 지금 3번 하고 있어요. 자, 시작한 데 갔었으면 제자리에 항상 오세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전체 도포 도포 하나, 둘, 셋, 턱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자, 콧망울 도포 자, 콧망울 도포 자, 콧대 도포 자, 이마 도포 자, 안용근 자, 여기까지 도포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얼굴 등분 나눠서 들어갈 건데요. 턱 끝에서 귀 끝까지 3등분 해서 입술 옆에서 귀 중앙까지 코 옆에서 귀 위에까지 해서 뺨을 3등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러빙이라는 동작 그러니까 강살법을 쓸 건데요. 원을 일정하게 해야 돼요. 찍어뜨리거나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으면 안 돼요. 등분 나눕니다. 자, 들어갑니다. 할 때 손가락 한 마디는 딱 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번 강력 조절, 해수는 3번씩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자, 입술 옆에서 귀 중앙까지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코 옆에서 귀 위에까지 하나, 둘, 셋, 넷 올릴 때 앞, 내릴 때 앞 빼고 왜냐면 내릴 때 앞 주면 쳐져요. 얼굴 더 끝점 살짝 둘, 셋 구동점 자, 뺨 다 지났죠. 이제 콧망울 들어가는데 엄지 X 해주세요. 지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다가 지탱을 하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둥글게 그대로 원 그리듯이 할 때 손이 세모가 됐죠. 이렇게 높이면 눈에 들어가요. 그쵸? 세워서 코 모양대로 그 다음에 피지 많은 부위 그 다음에 콧대 당겨와서 콧망울 둥글게 하나, 둘, 셋 자, 이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자, 안염군 둘러주시고요. 자, 그대로 이어가서 입술 옆에 있는 구녕 구름군이라고 하거든요. 돌려주시고 다시 마무리 콧망울 이마 지나가서 자, 기계색 끝 테크닉 끝이에요. 그쵸? 자, 이제 해면 사용하는데 딱 반복 여러가지인데 아주 베이스적인 거예요. 자, 할 때 이렇게 안해요. 중지, 뽀뽀 자, 닦을 때 눈부터 깨끗하게 자, 포분이 감싸듯이 자, 홈 1룩은 꽃 끝에 압을 줘서 많이 줘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 넓게 가기 때문에 눕힐 거거든요. 자, 눈부터 닦아줍니다. 꼼꼼하게 자, 자근자근해서 끝까지 자, 그 다음에 자, 눈썹 한번 이마 한번 자, 두번 라인 잡고요. 자, 콧대 따라가서 콧망울 전체적으로 자, 뺨 자, 입에서 한번 뒤집어주세요. 뒤집을 때는 챙겨가루 빼고 그냥 구기시면 돼요. 펴져요. 다시 끼우면 됩니다. 자, 입 턱 자, 목 한번 목 두번 대꼴대 한번 대꼴대 두번 자, 목 세로로 한 손 가고 한 손 갈 때 항상 보면 갔던데 한 번 더 갑니다. 꼼꼼하게 그대로 하고 왔으면 제자리 다시 다시 한번 크게 크게 해주시고 그대로 옆목 타고 와서 자, 귀뒤 닦고 귀뒤 닦고 그 다음에 코망울 잡고 자, 목 라인 한번 점검 해서 다음 거는 자, 손 좀 닦고 자, 다음 통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두 겹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일단 펴주세요. 자, 체킹.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자, 펴서 자, 위아래 하나 자, 둘 자, 지금 이제 기본적인 거 원래 이제 어, 샷감은 지압도 하거든요. 일단 지금 기본적인 거 들어갈게요. 자, 힘 빼시고 빼면은 얼굴 형태 나오거든요. 초보로 제일 실수하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펭팽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얼굴 다 안 덮히거든요. 힘 빼고 자, 얼굴 라인 맞춰가지고 자, 콧구멍 빼고 콧구멍까지 덮으면 안 돼요. 자, 밀착시켜줘야 되니까 뺨. 지압이 아니라 뺨. 자, 가까이만 살짝. 자, 그 다음에 한 겹 빼고 한 겹 끼우세요. 끼울 때 이 반잡힌 데가 딱 좌우 대칭 되도록 자, 다시 한 겹 떼고 한 겹. 자, 입을 내려줍니다. 자, 손이 이렇게 돼야겠죠? 자, 엄지. 자, 눈부터 꼼꼼하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라인하고 더 닦인 부분이 있으면 그거 닦아주시면 돼요. 자, 닦고 닦았잖아요. 손 내려주세요. 밑으로. 자, 눈썹. 닦고 내리고 이마 한 번 내리고 이마 두 번 하고 요 전발질 라인에 보면 터번이 있기 때문에 잘 묻어있거든요. 보시면서 닦아주고 끝까지 뺨까지 더 자, 목 닦을 때 손을 펴서 여기 뭐하고 경계면이 접혀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빠트리실 수 있어요. 펴서 여기 한번 정금 닦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끝과 끝 좀 맞춰서 그대로 반 접으시면 돼요. 적으면 정중앙에 손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하면 안 돼요. 가운데 왔을 때 처음 하시는 분도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끝점 있죠. 꼭 뒷점 4개잖아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 작은 상태에서 팽팽하게 꾸겨지면 안 돼요. 여기가 손을 그대로 돌려주세요. 팽팽하죠. 그래서 자근자근 자근자근 자, 목 닦고 닦을 때 손을 튀면 잘 안 닦이겠죠. 어디까지? 싹 손을 굽혀주면 깨끗하게 닦이죠. 한 번 두 번 겨드랑이 빼서 어깨 돌려서 뒷목 귀뒤 닦고 귀뒤 닦고 자, 이건 더럽잖아. 이렇게 닦았으니까 그대로 엎으세요. 깨끗한 쪽이죠. 똑같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씩 잡으세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또 돌려주죠. 자, 자근자근 자근자근 목 대꼴대 한 번 두 번 겨드랑이 어깨 하고 와서 길이 귀 이 상태에서 끝점 잡아서 세모 만들어주세요. 삼각 만들어서 살짝 올려주세요. 만약 이 라인 빠트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다시 점검 그 다음에 그대로 펴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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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시 한 번 점검 자, 머리 만졌으니까 손 또 소독 자꾸 잠기네, 자동으로 자, 토너 얼굴 반 나눠서 근육할 때 근육이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대로 콧대 이마 둥글게 뼘 다터 옥라인 웍 세로로 데콜 때 뒷목 한 번 닦아주시고 옥라인 한 번 닦아주시고 다음 곳 쓰리리토 자, 물긴 남아있죠? 터치해서 피부에 흡수 여기까지가 클렌징이에요.